정신! 위협시작! 특별한 장소를 어떻게 하실까요? 위협시작 터 Damon 여러분! 원장님의 춤은! 수고하셨다! 정말 이게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신 것만 생각하고 환승 fifth and fourth and fifth 그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미가 있기에 공감하셔야 되겠습니다 참치와 함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참고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다시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!!!! !!!! !!!! !!! !!!! !!!! !!!! !!!! !!!! 좋아 수고하자마자 그래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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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구구진구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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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끝까지 자워봐 전화의 오직 공주로 전화가 다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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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제속 예! 예! 눈에 오싸대 흔히 동네 도약하지도록 말아 정리가 이상한 것 같아 바라바라 세 번에 가는다 스스로 나를 바랄까 스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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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뿐이야 스스로 다 붙잡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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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든 기쁨을 다 남준 형에게 바칠게요. 고마워요. 형도 뿐이에요. 어제 상 받고 또 이렇게 오늘 상 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. 오늘 좀 아니에요. 전 여러분을 믿고 있었어요. 혹시 멋졌어요. 다른 걸 떠나서 뭔가 활동도 활동인데 다 이 모든 상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기쁘게 상을 받고 기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담으는 3분 33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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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